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디어 바로알기입니다. 친숙한 주제이니만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두 가지는 인정과 칭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러분께서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디어 그러면 뭘 미디어라고 하나요? 미디어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때는 미디어의 예를 들어라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톡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는 영어 미디엄의 복수입니다. 미디엄은 미디어의 단수이고요. 중간,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중간,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콘텐츠를 이어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바로 그런 콘텐츠를, 메시지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지점에 있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용은 많이 아쉽고 보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열심히 보던 제 딸이 아빠, 내가 꿈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의 꿈은 원래 가드너, 정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는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는 좋은데 너는 변호사를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럼 안 해. 그래서 다시 꿈은 가드너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딸의 꿈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이 10살 학생의 장래 희망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여러 가지 광고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안마 의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디 브랜드가 제일 비쌉니다. 이유는 BTS가 광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꼭 나중에 돈 벌어서 아빠에게 바디 브랜드를 사준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힘이 있는 거냐, 영향력이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학자들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바로 프레이밍 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여러분 전국노래자랑 흔히 보시죠. 전국노래자랑도 보면 땡볕에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리액션은 어떤 분들이 리액션에 나오나요? 주로 춤을 추거나 플랜카드를 흔들거나 이런 모습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제작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 제작 현장에서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마 20여 년 동안 방송되면서 단 한 번도 리액션샷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의 프레임입니다. 무엇을 학대하고 축소하고 배제하고 강조할 것인가가 바로 미디어의 프레임입니다. 미군 병사들이 아랍 병사를 포로로 잡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4시 뉴스 CNN에서는 전쟁터에서 자기 수통의 물을 포로에게 먹여주는 자유롭고 인도주의적인 미군 병사를 묘사해 줍니다. 왼쪽에 불꽃 모양의 로고가 있는 것은 카타르의 본부를 두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사입니다. 알자지라에서 프레임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고 목을 꺾고 거기다가 총구까지 겨누고 있는 잔혹한 미군 병사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CNN과 알자지라는 더년 다른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이 모습은 진실일까요? 이 가운데 사진의 양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사진을 줌아웃을 해서 쭉 빼봤더니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의 모습이었더라 저도 쭉쭉 빼봐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부분만 보여준 것을 보고 내가 전체라고 생각했더라면 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합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미디어의 본질이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단말기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 발전이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로봇이 쓴 기사와 인간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해보라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고 했더니 로봇이 쓴 기사는 5점 만점에 3점 정도의 평균이 나옵니다. 기자가 쓴 건 역시 3점 정도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기사의 질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등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데 누가 썼는지를 알려주고 채점을 하게 합니다. 기자가 쓴 겁니다. 평가하세요 했더니 알려주지 않을 때는 3점이었는데 2점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로봇이 쓴 건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3점이었는데 4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를 거꾸로 알려줍니다. 실제로는 로봇이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가 썼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쓴 건 3점이었고 로봇이 썼다고 하니까 4점이었는데 기자가 썼다고 거꾸로 알려줬더니 이번에는 2점밖에 안 나옵니다. 기자가 쓴 건 안 알려줄 때는 3점이었고 기자가 썼다고 제대로 알려줬을 때 2점이었는데 기자가 썼는데 로봇이 썼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4점이 나옵니다. 기사의 퀄러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도 구별해드리지 못하는데 기자가 썼냐 로봇이 썼냐에 따른 인식의 차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송에서도 세계 최초의 AI 아나운서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신화통신, 중국의 통신사죠. 중요한 건 이 앵커는 2018년, 2019년에 등장할 때부터 24시간 뉴스를 진행합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365일 뉴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요. 병가를 내는 일도 없고요. 휴가를 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2018년에 방송 출연을 할 때 12개국어로 방송을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중국만 그러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김주화 앵커가 등장했고요. 지금도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7시 50분이 되면 언제나 뉴스를 켭니다. 아침 종합뉴스가 끝나고 날씨를 잠깐 해주거든요. 날씨를 봐야 오늘 애한테 뭘 입힐지를 결정하는데요. 제 딸은 언제나 그럴 때마다 저를 비웃으면서 클럽아 오늘의 날씨? 라고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이 변화가는데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고도 아날로그의 간습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보고도 속게 됩니다. MIT 테크놀로지로 비해 2021년 9월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클릭 한방으로 여성을 포르노스타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끔찍한 AI 앱이 나타났다. 라는 MIT 테크놀로지 분석 기사가 뜹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무리 제어를 해봐야 이것이 또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됩니다. 누구든 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 동영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디어용은 나의 선택인가?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들 보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추천 동영상당 뜹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대부분 다 가만히 놔두면 추정 동영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걸러주죠. 필터링을 해주죠. 그냥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이용했었잖아. 이것도 좋아할 거야. 라고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 또는 내가 한 번 접했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 정보들은 전부 다 흘러나가게 됩니다. 필터리된 각자의 법원을 갇혀 살게 되는 현실이죠. 코로나 시대에 더 무서운 건 인포데믹이다. 정보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진실이 다가오도 믿지 않게 되고요. 허위 정보가 들어오면 덥석 물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어떤 것이 배제된 프레임에 의해서 전달받는 세상은 아닐까 한 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